십자가에서 완전 승리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저주의 십자가를 주님이 대신 져주시고 사랑하셨으니 이제 우리는 주님의 소유가 되었고 주님이 가시는 대로 따라가야 되겠는데 산악가 질이 우리를 잡아당겨서 애교배 길로 세상길로 끌고 가고 있나이다. 정신을 차리고 눈을 뜨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마귀와 싸우는 이 전쟁의 터에서 살아남아야 되겠사오니 이 시간 말씀 밝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려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게시록 2장입니다. 12절입니다. 버가모 교회에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니가 가라사대 그만씩 봅시다. 이분이 누구십니까? 좌우에 날선 검이요. 이게 부엌 칼이 아니에요. 이게 세상 총 칼이 아니에요. 말씀의 칼이요. 그 말씀 무장 안되면 마귀가 안 물러가요. 이 성과는 전쟁입니다. 지금 궁금한데요. 눈을 똑바로 뜨고 정신 차려야 되죠. 눈을 지그시가면 영이 웃고 들어와서 잠자요. 5분만 되면 잠자입니다. 성과보다 눈 뜨세요. 자신도 없어서 눈을 감고 불러. 여러분 마귀 못 이겨요. 목숨 바쳐야 이 버가모 교회가 숨겨져 교회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왔어요. 너희들 어떻게 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안디바는 숨겨 했는데 니 숨겨 했느냐. 따지는 거예요. 날선 검은 말씀의 검입니다. 그래서 말씀 무장에 3대 무장에 있어요. 13절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우리 주님 다 알고 계세요. 핑계할 수가 없어요. 썩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 선택이에요. 선택 안 받으면 우리께 못 와요. 다 떨어져요. 내가 앞에서 보면 3개월 졸면이 갑니다. 오래 견디면 6개월 견뎌요. 자기 정신 못 차려요. 복받을 하는데 자꾸 눈이 감기고 졸음을 이렇게 못 견디고 가는 거예요. 마귀한테 쳤다 이거요. 또 사탄의 위가 있는 데라. 이 버가모께가 사탄에 있는 데서 세웠다.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이름은 예수밖에 없어요. 구원의 이름은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예수님같이 이 안디바는 목숨 바쳐 충성했어요. 앞으로 여러분도 하늘로 가려면요. 목숨 바쳐야 돼요. 아직 안 바쳤죠? 바쳤어? 바치면 조림이 많아. 마귀는 목숨 그을만 도망가버려. 어디 목숨 그을 거예요? 안 바칠 거예요? 그 14만 4천여 말이 쉽지요. 사람 못합니다. 다 하고 싶지만 안 돼요. 다 야곱이 아니요. 예수도 있어요. 야곱집에도 사마리아 있고 유다게 있어요. 달라요.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의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안디바가 죽었어요. 마귀가 와서 돌러뜨려 죽여요. 예수가 좋아서 죽음을 겁내지 않고 갔어요. 우리 한국도요. 순교자로 세운 교회입니다. 토마스 목사 대동강에서 또 일제시대 때는 주기철 목사 옥중에서 죽었어요. 6위에 뜨는 손양우 목사 죽었어요. 여러분들 죽은 사람은 말 못해요. 내 목숨을 바친 사람은 말이 없어요. 왜? 말씀 따라가잖아요. 그 비참하게 죽었지요. 옥중에서 7년을 고통받고 살았다니까요. 주기철 목사님은. 성령이 하실 줄 사람은 못해요. 우리 재단도 일교음룡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택한 사람은 끝까지 남고 불태욕자는 자꾸 빠져나가요. 예정도로 되거든요. 마귀가 쓰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싸움을 혼자 못해요. 상대피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 용이 왔어요. 큰 용이 입을 벌렸어요. 용이 쓰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은 목숨을 안 바쳐요. 하다 목숨을 안 바치면 용이 편입니다. 바쳤어요? 언제? 내일? 오늘? 일한 대로 갚아주는데 용을 따라가면 갚아줄 게 없고 예수를 따라가면 천배, 만배 갚아준다는 거죠. 주님께서. 그래서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여 또다. 믿음에 대해서 이 버가모크의 안디바 성교자의 믿음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변했나 안 변했나 칼과 자수 치겠다는 거예요. 재림죽해서 심판건세로 주님이 공중의 구름 타고 올 때에 심판하라고 심판하라고 예? 그런데 뭐 원제를 가지고 세상에 재미 붙이고 뿌리받은 사람이 틀린 반한다고요. 아이고 말이 됩니까? 땅에 뿌리가 깍박했는데 어떻게 뽑혀 그것이 공중의 뜬도로 돼야 되지 올라가려면 잘라버려 잘라야 돼. 잘라야 돼. 그 2, 4, 6장에 밤나무 상수나무가 다 배임을 당할 때가 이 대접지앙 쏟을 땐데 대접 쏟을 때 그때 밑에 그르터기지 그르터기 숨은 사람들이 숨은 종들이 그렇게 유명한 교단들 다 잘라버려요. 예수는 사탄의 아들이다 말이 돼요? 그걸 방송으로 했단 말이요. 어떤 교회에 머리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수는 사탄의 아들이면 너는 뭐 믿노구만? 누수표 믿느냐? 누수표가 하나님이래. 누수표가 누수표는 성경이 없어요. 2, 4, 14장, 12절 바벨론 왕이었지. 바벨론 왕은 귀신 왕이요. 그러니까 말이 반대로 간다고요. 그래서 천지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아닙니다. 마귀교회이지. 개명도 빼먹고 제 마음대로 믿는데 그게 교회 아니죠. 그래서 14절에 그러나 니게 두 가지 책망할 일이 있다. 두 가지만 책망하겠다. 첫째는 거기 니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또다. 발람사건은 장식이 19장에서 나오죠. 노시가 소돔성에서 도망을 갑니다. 두 딸을 잡고 갑니다. 그래서 굴 속에서 동치물에서 아들 낳습니다. 그게 암몬 모하베입니다. 그 사람들 민족이 발락의 왕이요. 모하벙 발락. 그것들이 잡족인데 저주 자식들이요. 축복의 모세 총회가 가난에 가는데 길을 딱 맞고 못 간다는 거예요. 덤벼듭니다. 그래서 거기서 발람을 불러왔잖아요. 돈 많이 주고 그게 발락이는 정치적인 마귀고 발람은 종교적인 마귀란 말이에요. 합하면 66이요. 그들의 앱이 누구냐. 용이요. 666이요. 이 게시록 13장에 지금 이 시에 똑같은 거예요. 그 장세기 3장에 뱀하고 아당과 붙었잖아요. 뱀은 666이요. 창조세기를 뺏어갔어 이 땅이 최고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을 다시 주는 거예요. 7일 안식을. 그래서 예수가 부활하고 8일이 예수 안식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걸 마귀를 몰라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만들 정했는데 성경 내용이에요. 그 성경 모르면 하나님 것을 몰라요. 그게 성경 아는 사람은 시대의 대표 종이고 성경은 아무나 모릅니다. 비밀입니다. 그 발람의 세력들이 발람의 교훈이 발락을 통해서 모세 총회에 들을 때에 민숙이 24장에 발람은 말했어요. 발락에게 너 허숙하지 말라. 모세는 예수도 바로 모세를 대정 못한다. 하나님이 모세를 택했다. 야곱의 집에 죄는 예수가 걸머졌고 죄가 없다. 네 아무리 입을 널려도 하나님 네 말 안 듣는다. 야곱의 허물 죄는 하나님 보지도 않는다. 택했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믿습니까? 인간이 행위로 구원 못 받아요. 아 나는 정말 행동이 나쁜데 괜찮아요. 예수 공로로 구원 받는 거예요. 눈만 딱 뜨면 돼요. 눈 감지 말고 마귀가 오면 눈이 감겨요. 자꾸요. 그러니까 눈 감는 사람은 마귀라니까. 예? 버튼게 해도 안 돼. 버튼게 해도 자꾸 감겨요. 그러면 25장에 와서요. 이 모함 여자들이 이스라엘 청년들에게 와서요. 자꾸 연애하잖아요. 연애. 연애가 뭔지 알죠. 남자에게서 사랑하는 거 연애. 그 선악과 질이에요. 이스라엘 청년들도 선악과 먹은 사람들이에요. 모함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붙어서 연병에 죽은 사람 2만명하고도 4천명이야. 연애하다가 이스라엘이 남자가 지금도 따불시즌 연애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고 마귀하고 세상하고 그래서 음료라 걸었다가 요한계시록 17장 3절에 음녀가 짐승을 탔다. 그 이마밖에 큰 바벨로이더라. 여자의 손에는 금잔이 있더라. 돈이 있더라. 하여튼 경제적으로 하나님께 걸리면 안됩니다. 이스라엘 생활 속에서 그래서 남에게 돈을 빌려가면 빨리 갚아야 돼요. 갚을 힘이 있으면 갈려가지 마. 그 도둑이요. 갚을 힘이 없는데 빌려가거든. 뒤는 뚝이야. 빨리 갚아. 없어 뭐 갚아. 그게 답이야. 그게 날강도지요. 날강도야. 그래서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되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주라 캤지. 빌려가지 마지 마라 캤어요. 니 있는 걸 주고 살아야 되지 남에게 빌려 쓰지 말라는 거예요. 원리가. 그래서 예수님은 다 주로 왔어요. 대표자 왕으로 와서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야곱의 죄를 대신 갚아주려고 십자가 남의 십자가 졌어요. 남의 부모 밑에 태어나 살았어요. 남의 부모요. 요샘 마리아는 예수 부모 아니에요. 집도 남의 집에 얹혀 살았어요. 죄도 남의 죄요. 십자가도 남의 십자가요. 무덤도 남의 무덤이요. 그래서 고통받고 갔다 왔어요. 그래서 창조자가 죄짐을 졌다는 거 십자가 의입니다. 십자가 도 마개는 모릅니다. 마개는 남을 죽이는 게 마개입니다. 괴롭힙니다. 물심양면으로 예? 예? 남 도와줄 마음이요. 괴롭힐 마음이요. 그러니까요. 잘못 살았으니까 빨리 해결하라. 이게요. 심판 안 받으려면은 예? 여러분 조이파리 알아요? 요즘 뉴스에 대물 제목이에요. 조이파리 알아요? 사조를 사기 쳤어. 다단계, 다단계. 다단계는 전부 도둑놈들이요. 짧은 시간에 돈을, 사조를 거둬치켜가지고 죽었대. 그런데, 그런데 살아있는 것 같어. 그런데 30명이 자살했어요. 돈 다 뺏기고. 그 한 사람 때문에. 뉴스 봤죠? 지금부터 만날 경찰, 검찰이 아마 돈 좀 먹은 것 같어. 그거 못 밝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세상이에요. 마귀 세상은. 쏘기 먹는 세상. 쏘기 먹는 세상. 여러분도 쏘기 먹었어요? 빨리 갚아. 갚고 없으면 자살해버려. 왜? 사울이 자살했잖아. 가라앉았다도. 그게 종점이 되면. 종점. 해결 못하면 자살이요. 그러면 자살 안 하면 남의 돈 손대지 말지. 왜 자꾸 빌리다 이렇게. 이 부가마을 교회는 숨겨져야 되는데 돈 빌려주는 교회이지 빌려 쓰는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람의 교회를 꼬집어줬어요. 반람은 거리선지요. 그런데 돈 따라가서 모세 칼에 죽었어요. 하여튼 거짓말하면 죽습니다. 칼에. 그럼 우리 공상당 죽이러 가요. 철장것의 말숨 칼로. 5개의 끝에 북진에서 양떼살려놓고 하늘로 갔다 오는 거예요. 우리 북진할 때 돈 벌려갑니까? 생명주로 가요. 포로된 양떼를 살리려고 간다 이거예요. 그게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선악각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일곱 년 성령이 하시지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지요. 사람은 구자도 모릅니다. 방법도 모르고 할 수도 없고 그 여러분들은 겸손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돼요. 자나 깨나. 자다가 성각이 나와요? 나온 사람. 자다가 성각이 나오더라. 성령이요. 자다가 성각이 나와야 돼요. 나는 자는데 입에서 성각이 나온다니까요. 영정역사요. 자다가 자다가 이 비리불룸가 막 큰일 나는 거야. 그래서 발람이가 발락을 가르쳐 이 선안 앞에 올물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 두 가지 사건 우상승배 행음 가늠에 대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신앙세계에서 가늠이 다원론입니다. 다원론 예수밖에 구원이 있다 그건 영적 가늠입니다. 있어요? 없어요? 없다. 우리만 하는 거예요. 수리발발만 우리 재단 밖에는 전부 가늠하는 거예요. 불교도 구원이 있다. 알라도 구원이 있다. 며칠 전에 방송했죠. 이슈가 서울 공개 서울 큰 빌딩에 테러 폭탄 터뜨린다. 경찰의 동원에서 하루 지켰어요. 아무 기미가 안 보이니까 경찰 풀어갔지. 정보가 왔어요. 한국도 포적이요. 미국만 아니고 아브라메 첩의 아들이 대단한 놈이요. 중대가 거점을 잡고는 군대를 보내서 한국도 십자가 믿으면 가서 공개하는 십자가는 예수거든요. 전 십자가 아니거든. 알라신이거든. 그런데 우리나라는 공격 할 수도 있어요. 왜? 축적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재단은 못하지. 왜? 머리돌 재단인데 엄마 박살나지. 믿어져요? 네. 머리돌이 뭔데 다니엘 2장에 뜬돌이인데 우상 이스마일을 박살내는 거지. 그래서 15절에 15절에 또 행엄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니계도 니고라당의 행위를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또다. 이거는 이론적인데요. 예수 믿으면 구원판한다. 거짓말이에요. 니고라당은 원래는 유대교인입니다. 유대교 율법에 그런데 예수 믿고 초대께 집사가 되었어요. 4등제 6장 7절에 나오거든요. 니고라에 대해서 초대에 일곱 집사 세울 때 니고라가 들어갔어요. 기시 들어가가지고요. 이런 말합니다. 율법은 구원이 없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 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율법에 쉽게만 다 범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구원파 박옥수 마흐로 똑같아. 그런데 죽이더만 안합니다. 왜 안 물어봤더니요. 죄가 없는데 어떻게 죄를 사야 하라고 하느냐. 자기들 죄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죄 없을까요? 그럼 박옥수 머리카락 화해가 씻어. 어릴 때 까마한 머리카락 화해가 씻어. 그 죄값으로 머리카락 씻어. 그 죄가 없을 거요. 그것도 몰랐지 지 몸에 죄가 있는 것도. 지 몸에 선약값 먹고 지금 만나지면 건강증이 팔아서도 500만원 벌금했잖아. 법에 잡혀가서 구원파란 놈이. 그럼 알아듭니까? 그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알아요? 자기 알면 구원 받은 거예요. 자기 모르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기 때문에 죽이더만 안 한다는 거예요. 그 교인들 만나면 당신 구원 받았어요? 예. 언제 받았는데 가만히 있어봐. 내가 12살 때 받았나. 19살 때 가만히 못 받았다는 거야. 구원 받은 날짜 시간까지야. 시간까지야. 시간까지. 그래. 그 기신이다. 기신. 기신 소리요. 성경 그런 거 없어요. 예수의 핀만 받으면 구원이에요. 속아. 개똥밭이라도. 왜? 여러분이 손 아까 먹었는데 죽었는데 몸이 죽었는데 우리는 해결하면 손도 못 대요. 죄가 엄청 많아서 어디 손을 댈지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피를 바라놓고 성신 보내서 차개차개 사람 만드는 거예요. 성신 언제 받았어요? 받긴 받았어요? 받긴 받았다. 그런데 왜 행동이 겨돌차판이야? 왜 주먹지고 싸우는 거야. 자꾸 성신이 싸워? 아니지. 그건 예사람이 원죄가 싸우는 거지. 그러면 자기를 정리하고 자꾸 따듬어야 돼요. 칼로 깎아야 돼요. 그 바울은 날마다 자기가 죽어. 전에는 바울이 남 죽이러 갔어요. 어떤 님이 율법을 범하느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 죽였어요. 세대반도 죽였어요. 사울이가. 그 여섯 만나고 이제 자기가 죽어. 남을 위해 죽겠다. 그게 성령의 법이요. 그니까 니고라라는 것은요. 마귀입니다. 에베스 교회도 책망했잖아요. 예수님이 니고라당을 위하는 걸 참 잘했다. 나도 미워한다. 그게 바꼭 속에 있는 예수가 미워해요. 니고라거든요. 죄가 없듯해. 죄가 없듯해. 여러분 죄 있어요. 죄가 수만 가지 한 가지가 아니야. 그래서 이 예언을 다 새기면 초막절에 죄를 싹 없애주겠다는 그것이 여호와의 새일이요. 그럼 여러분 여기 왜 왔어요. 뭐 받으러 왔어요. 심심해서 놀러 왔어요. 그럼 미팅을 왔어. 여기가 만담매 광장이요. 여기가 교회인 교회요. 재산 받았는데 뭘 또 와. 장로에서 받았는데. 받았지 자범죄는. 여기는 원죄를 없어라. 원죄. 죄가 두 가지인데. 그런데 장로교인들은 원죄, 자범죄 갈리지 말라. 단번에 다 용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맞긴 마죠. 사도들 다 재산 받았어요. 그 몸은 썩었다가 부활하니 그게 문제지. 왜 썩는데. 죄값은 사망. 몸이 왜 죽어요. 죄값으로. 그렇게 죄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원죄 뽑으면 몸이 변화돼 버린다. 안 썩는다. 그럼 그게 원리가 그래요. 여기 영원구원 받아놓은 사람 없죠. 없죠. 분명히. 그 육체국원 또 왔어요. 육체 다 늘 거 빠지네 살렸고 이빨도 다 빠지는데 머리가 하얀는데 뭘 사라. 그럼 죽지. 여기서 따라가면 살려준다. 봤지. 이게 아름다운 소식이죠. 그럼 장로교 무슨 소식이죠. 기쁜 소식.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요. 우리는 이사 사입장 구절에 아름다운 소식이 있어요. 강야요. 높은 산이요. 높은 산에서. 일법은 무슨 산에서. 신의 산에서. 산이 달라요. 역사의 출발점이 다르다니까요. 우리는 동방 땅크 산에서. 무슨 산. 계롱산. 세일수도권. 7년 역사. 예표시대. 이그로당의 교훈을 예수님이 심판한답니다. 그게 구원파 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참 기가 막혀. 강원도 세일 게 있었죠. 강원도 임당 세일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최병석 집사가 27년을 그 교회에 집사를 있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구원파 교회 목사가 됐어. 큰 아들이. 그래서 서울에 교회에 왔다가 성회에 왔다가 슬그머니도 아들집 가는 거야. 아들이니까. 그 설교 들어보니까 기가 설곧해. 그래가지고 글러가버렸어. 잘 가세요. 잘 못 가세요. 그럼 27년 동안 세일을 말씀 무장했나 하면 안 했다. 이게. 우리 교인들 중에도 무장 안 된 사람은요. 못 나옵니다. 결국은. 무장이 문제예요. 그 말씀이 내 수가 들어오면 그 말씀을 지켜주지만 말씀이 안 들어오고 여기 다니면서 장례교 설교 듣고 태풍 들면요. 끝난 거였어요. 예수님의 갈리리 빛이 무엇의 빛과 다르죠? 달라요? 다를 뿐. 그런데 베드로가 자꾸 율법을 전한다면요. 사도 자격 있어요? 없어요. 또 세원약을 믿고 영국을 받았다 하면 세일이 다른데 분별이 안 된다. 세일과 세원약 분별이 안 되면 사명자가 아니에요. 분별됩니까? 그 칠대법도 분별돼요? 그 니콜라당을 만나면 두드려 부숴야 돼요? 부숴야죠. 우상인데. 그 다음에 16절에요. 그러므로 해계하라. 해계요. 다 하고 싶어요. 여러분 손 씻고 세수는 할 수 있어요. 날마다 하지요. 그런데 해계는 못합니다. 택한 사람만 일곱 명 성령을 하는 것이지 사람이 해계한다면 아담 해계했죠. 안 합니다. 해계는 아브라함의 집에 축복을 줬어요. 이사계께 야곱에게 그래서 제사 직분을 주고 하나님 용서한다는 거예요. 선택했어요. 그 불택자는 해계 못합니다. 그 불택자는요. 예배 시간도 안 지킵니다. 사명자 아니라도 할 수 있어요. 그건 안 돼요. 하나는 기뻐하네요. 그래서 해계하라. 만약에 그리 하지 아니하면 해계 안 하면 내가 네게 속히 마요 내 입에 검으로 말씀의 칼로 새일 칼로 철장건세로 그들과 싸우리라. 예수님이 교회와 싸우겠대. 무슨 교회인데 바벨교회 게시록 모르는 성전 방마다 하나님의 인이 없는 교회 성령만 받으면 안 되고 성령이 오순절 성령이 있고요. 초막제 성령이 역사가 달라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인데 절기에 따라 역사가 달라요. 자연계시도 시뿌릴 때는 타작거리게 필요 없죠. 시뿌릴 때 타작거리게 시뿌리면 돼요. 안 되잖아. 시뿌때는 고물배로 흘떨이 깨고 바까알고 시뿌리고 그런데 가을에는 고물배로 필요 없어요. 고물배 고물배만 잘해요. T자 고물배 T자 알죠. 흙개는 이런 나뭇대기에다 구멍 뚫어서 자루해서 흙개 해봤어요. 곰물이 많은 사람 그 여자들 모르잖아요. 뭔 사람 많은데 곰물이도 몰라? 다시 말하면 곰배 우리 경상도 곰배라 곰배 경기도도 그래요? 곰배라 충청자도 고물배라 왜 봐요. 흙개는 거 긴 거 익히는 거 시뿌릴 때 포로포로 이렇게 밀잖아. 평평하게 그게 뭐요? 곰배라 곰배라 고물배 못 알아듣겠네. 어려워서 그러면 고물배 아니란 말이요? 아 고무래 그게 포즌말이니까 고무래 그럼 다 같이 고무래 그거는 시뿌리다 봄에 하는 것이지 가을에는 필요 없잖아요. 나락빛는데 가을에는 타자께 콤베인다 같은 농부지만은 시뿌릴 때하고 추수할 때는 기계가 달라요. 그렇죠? 같은 예수지만은 죄를 알려주는 엄한 율법을 줬어요. 신해산에서 예수님이 영으로 계실 때 그러면 당신이 신이 십자가지로 왔어요. 갈릴리 해변에 그런데 율법을 받아가지고 예수 만나라고 했는데 반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뭐 갖다 가느냐 기시에 들어간 거예요. 율법 속에 기시에 들어간 거예요. 오늘 예수 피 믿지요. 58년 기신들 갔어요. 그래서 다 다 원론가고 따부셔야지 KNCC에 여러분 계시록이 어떤 계시록이 누구 계시요? 1장 1절에 예수 크리스도의 계시다. 이 계시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다. 그랬죠? 그러면 마태복음 있는 사람이 계시록 와야 돼? 안 해야 돼요? 와야 정상이죠? 안 오는 적이에요. 그렇게 비정상이에요. 뭐 어디 가서? 뭐 어디 가서요? 붉은 용이 들어가지. 귀신 들어가지. 그러니까 따부시식 하잖아요. KNCC 아홉 개 교단에 하던 주님 올 때는 5장에서 주님이 하나님을 책 받았죠. 그 책대로 심판한 거예요. 그래서 인 맞았느냐 못 맞았느냐 인 말인 교회에 닿았느냐 안 닿았느냐 인을 봤느냐 못 봤느냐 거기에 따라서 육체가 살고 죽어요. 인은 못 맞아도 보긴 봤어요? 인이 있긴 있어요? 어디쯤? 어디쯤 있는데 상도둥이 있대요? 그럼 입 맞으러 왔다면 여러분만 입 맞으면 돼? 다른 사람 필요 없이 안 맞지? 안 온 사람은 인을 뭔지 몰라요. 인을 안다면요 발을 묶고 나도요 택시 타고 닿고 인이 없으면 주님 못 만나고 되나쳐도 안 되고 한란에 육이 죽는데 성령의 입만 맞아도 천국 가는데 아버지를 맞으면요 천년시대 가서 천년을 사는데 안 죽고 그렇잖아요 그게 주님 오실 때 등불을 들어야 돼 예언의 등불 어둠없이 순금 등대로 우린 못하니 예수님이 남정여주에게 건설을 줘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 건설 받으러 왔다면요 정신 차리고 눈 딱 뜨고 바라봐야 되지 왜 눈을 자꾸 까모 눈 감는 게 수상한 거야 눈 감는 게 사탄이야 바울이 설교한테 유도가가 떨려서 삼청해서 설교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멈추고 내려가서 살려가지고 다시 했잖아 그게 자꾸 조는 사람은요 내가 말 안 해도요 저 구석으로 갔어요 들어요 쫓아내지는 않을 테이께 그거 졸다가 잡아줘도 잘 모르니까 알았어요? 남자도 저 구석에 의자 저 혜진에 총 그거 가서 그거 가세요 푹신한데 여자는 저쪽에 계도 밑에 출입문 옆으로 가요 그럼 내가 잘 안 보여 여러분 이 말씀 전할 때 졸면요 정말 힘 빠져요 저 사회에 왔는지 모르겠어 조는데 눈 뜰 거예요? 감을 거예요? 눈은 집에 가서 감고요 여기서 뜨고 있으세요 17절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드릴줘다 아니 여기 기 없는 손으로 기 기는 오른쪽 두 개 있잖아요 기 있죠 그 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육신의 기고 거듭난 기 성령 받은 기 하나님 자녀 거세 받은 기가 기요 그런데 흑암이 덮여서 마귀도 자기 일하기 때문에 불태욕자는요 절대 이 말 못 듣습니다 들으면 마귀가 혼장나 하나님 하나님 막여 보고 야 저 세일 중앙회 있지 그 가서 불태자 전부 기막아 버려 그래서 설교 들어도 감동이 안 되고 말 못하여 이 뜻을 몰라요 그렇게 설교 시간이 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부패 같은 경우 다섯 시간 먹었다고 설교 시간 길다는 사람이 63개 빌딩 그 부패에서요 33,000원 하나 이런 분이 그게 들어가면요 두 시간 세 시간 못 건다니까 왜요 돈이 아깝잖아 33,000원 또 많이 먹으면 배가 아파요 두 가지 문제야 돈 써서 아깝고 많이 먹어서 배 탈라서 아깝고 그런데 이 설교는 공짜거든 돈 내고 설교 들어가면요 안 좋을 것 같아 그 공자님께 관심이 없어 여러분이 공짜요 여수피 값이요 돈으로 치면 몇 억이 돼 공짜주의 그렇지 미국사람들이 설교 듣고 있어요 영국도요 서방사람들도 어떻게든 내가 물었더니 자기 나라 말로 번역기가 있다 번역기 그래서 이제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꽂아가지고 번역기 되면요 이 무식한 경상도 사나이 무뚝뚝한 설교가 자기 나라 말로 번역기 때 느낀다는 거요 그 내가 좀 막 쌍스러운 소랑 막 무식한 소랑할까요 좀 좋게 하면 좋게 돼 좋게 못해 무식해서 배운 게 있어서 문자로 좋게 못하고 내 한 그대로 하는 거야 나는 본문은 전달하면 되거든 본문문 전달하면 돼 청산유수로 무슨 뭐 웅변적으로 한다고 성신이 아니고 성신은 무뚝뚝해도 아악하면 되는 게 아니오 그 주님 오시길 오십니까 그렇게 니콜라 조심하고 발람이 조심하고 칼 가져올 때 칼에 말 안 죽으려면 개시로 일장부터 쪽까지 따라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은 몸이잖아요 선악과로 그런데 사명 때문에 쓰고는 같이 데려가서 왕권을 누리자는데 뭐 그렇게 기분 나빠서 수요일 금요도 귀에 안 나옵니까 수요일 금요도 귀에 안 나옵니까 잘났다 그래 잘났어 뭐 잘났다고 주요일도 귀에 안 나오고 예배씨가 무시합니까 예 잘못된 거요 17절 자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 저다 이기는 그 얘기는 조건이 자 개시로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사복음서가 믿음이요 6월절은 믿음이에요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6월절 못 지켜요 예수님 몫이요 그래서 노마서 3장 27절 봅시다 성령이 바울에게 예수는 이렇게 믿는 것이야 노마서 3장 행함이 아니에요 율법은 믿음이 아니에요 율법은 행함이고 예수는 행함이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그런데 개시로가 이기는 거예요 믿음을 이겨 달라요 자 3장 찾았어요 그러면 23절 봅시다 자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은 끝나서 세류안까지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한 의가 독생자 십자가 의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렇게 모세가 예수에 대해서 예언했어요 모든 선지자들이 어린 양 예수님이 천연물이 태어난다 십자가 죽으러 온다 이 말이에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는 이라 남녀 노소 빈부 귀천 차별이 없이 똑같이 예수 믿음으로 영생 준다 그 말이에요 감사하죠 돈 많은 사람을 준다면 가난한 사람을 못 받잖아 또 가난한 사람을 주고 부자 안 준다 하면 부자 못 받잖아 그런데 그거 안 따지네 예수님은 딱 바로 보면 준다는 거예요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죠 그럼 교황은 죄가 없다고 하는데 교황은 빠져요 교황님이 죄가 없대 교황은 누가 만들었어요 추기경이 우리나라 추경이 있죠 투파로 가요 교황 선출하러 그래서 딱 당선되면 그날부터 죄가 없앴다 이렇게 어제 죄 있었는데 교황이랑 간판만 붙으면 죄가 없어지고 추기경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죠 그 천적으로 틀린 거예요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은 의인이 한 명도 없는데 어디 교황은 의인이야 그럼 또 박옥순은 또 죄 없다고 해 그건 교황 동생이야 박옥순은 교황 동생이요 따라 하죠 귀신만 들리면은 죄가 없다 성심 받으면 죄 있다 여러분 죄가 많아야 저거요 엄청 많지 개수지? 죄인 개수지요? 거짓말 그런데 왜 남의 죄가 보여요? 내 죄만 보여야 되지 그 잘못된 거예요 바올은 죄인 개수기 때문에 남의 죄가 안 보여요 자기 죄만 치는 거예요 날마다 날마다 죽어 날마다 쳐보셔 고전 9장 몇 절이요? 이것도 모르네요 9장 몇 절? 27절이요 27절이요 자기 죽는 철수도 모르면 어떻게 해? 고전 15장 또 몇 절이 날마다 죽어? 31절 날마다 죽어 이래 그게 뭔 뜻이냐?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남의 문제가 아니고 그게 성심에 가는 길이요 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공짜로 예수 십자가 공로로 우리가 살았다 이 예수를 그럼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지요 사람이 아니요 예수는 신이요 완전한 신이요 완전한 사람이요 죄 없는 사람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무슨 제물? 화목제물 대신 예수여 맞아요? 화목이 뭐요?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죄가 아깝다 원수가 되었어요 하나님 보면 죽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못 봐요 왜? 우리가 죽기 때문에 안 나타나셔 그런데 예수가 와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서 가운데 막힌 담을 탁! 헐어버려서 그래서 화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요 예수가 아버지여 예수가 아버지여 예수 양자님께 아빠 아빠 그게 노마서팔 아빠 아빠야 우리나라 지금 남북한 원수지요 뭐 때문에 원수요? 무슨 선 때문에? 삼칠선이야 삼칠선이야 삼구선이야 삼팔선 삼팔선 깨지만 어떻게 돼요? 통일돼 하나님과 원수인데 삼팔선 깨져서 누가 예수가 깨버려서 죽음으로 그래서 통일돼가지고 아버지여 불러 죄인들이 감히 복받았죠 예수가 무슨 죄물? 화목죄물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가하심으로 우리 지은 죄를 예수께 강가하심으로 우리 죄가 예수께 넘어갔다 이사야 몇 장 몇 절이요? 빨리 대답해요 가만히 입만 붙으시면 될 줄 알아? 53장 몇 절이요? 6절 다같이 53장 6절 우리 죄가 예수께로 넘어갔다 누가 넘긴 거요? 아버지가 그래서 야곱의 집에 죄가 없어요 여러분 죄 없어요? 예수가 다 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오늘 죄 짓잖아요 고백해 하나님 또 넘어졌어요 내가 그럴 줄 알았지 아침마다 저녁마다 고백하고 자랐고요 고백 안하고 죽으면 죽으면 죽을까요? 예? 저녁에 잘 때 다 정리해놓고 올밤이 중독하고 그래 해결하고 자야 내가 지금 사실 일어나지 오늘 진죄도 해결 안하고 자빠 자다가 죽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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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가서 죽을까요? 예수께로 예를 들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게 매일매일 그것이 결제하다 결제 계산해 계산 26절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심에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적 자랑할 때가 어디냐 우리 인간은 자랑 못해요 성령이 알려줘서요 있을 수 없는 이라 절대로 여러분 자랑하지 마세요 나는 믿음이 좋다 나는 새벽기도 한다 나는 새벽기도 못한다 왜 못하냐 피곤해 못한다 잠이 안 깨진다 그럴 수도 있어요 나이가 젊으면 한갑지라면 밤에 잠이 안와요 한갑지라도 잠자는 건 아니고 사람 다녀요 잠은 젊을 때 자는 것이지 나이가 많으면요 잠이 적어져요 이 집사람이 잠 안오지 밤에 당연한 거야 연세 많아 그래 감사하소 그렇게 자랑 못하면 성가보러 혼자서 마음으로 또 금방 가지만 쫓으면 안 되니까 지혜롭게 따라합시다 그런적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는 이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야 오직 믿음의 법으로 구원은 뭘로 믿음의 법이다 행함이 아니야 일법이 아니야 일법 못 지켜 행함도 없어 재만 지어 믿음의 법으로 구원이 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영혼구원 6월절이고 게시록은 이기는 자만 가요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을 이긴다는 것은 업그레이드에서 하나 더 주는 거예요 이기는 데 대해서는 고전 15장 몇 절에 감사하겠는데 이김을 준다고 아시는 분 손들어 봐 남반은 하나도 모르네 대표를 알았다 57절이잖아 무슨 성경 57절 고전 15장 57절 하나님께 감사해 왜? 이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믿는 건 이김 예수가 이겼잖아요 십자가에서 성령이 와야 믿으지 믿으지 성령 없는 교회는 사탄교회예요 오순절에 뭐 줬어요 만민에게 성령 성령 받으면 해결이 나오고 은사가 와서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따라가는 거예요 합행의 복음 그 사도영역 10장 36절에 권현료가 넘어 군대 100부장이에요 근데 베드로를 처청했어요 베드로 사도를 처청해서 우리 집 와서 복음처에 전해 주세요 그 베드로가 이방인한테 가도 되나 기도할게요 보자기가 내로 보자기가 그 보자기 속에 돼지 족발하고 지고기 무늬고기 율법에 금지된 식물이 잔뜩 내려왔어요 그 베드로가 하나님 나 이거 안 먹습니다 가정에서요 에이 내가 깨끗하게 해서 이거 먹어봐 근데 사람이 찾아와서 문을 두드려 여기 베드로 있어요 있는데 성령이 야 족발하여 족발하여 족발 그 고래로가 족발인데 따라가 따라가 따라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 오신단 말이오 이야 성령은 이방인에도 오신다고 그래서 합행의 복음 하목제물 합행의 복음 천국 복음이 이방에도 가니까 합행이 되더라 이 말이오 예 그랬죠 그래서 영원구원은 율법이 아니다 율법의 저주를 예수과 글러머졌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졌다 그래서 예수의 공로가 십자가의가 내가 와서 믿음의 법으로 구원 받았다 근데 영원구원이다 육체는 죽었다 부활해야 되고 원죄 때문에 정령 죽으리라 따라합시다 아담아 너 정령 죽어 순아가 먹었기 때문에 토할 수가 없잖아요 이미 선악과 소화돼서 피로 들어가서 이 피가 죄가 되는 피인데 이 몸에 죽으면 피가 멈추지요 썩으면 배달 것도 썩어요 그 부활하면 되거든 그래 아담보토 올까지는 부활구원이에요 근데 게시록은 달라요 변화 변화구원이요 안 썩고 변화된다 그게 달라요 그 뭐가 차이가 있느냐 부활성도는 개인구원이요 개인구원 개인개인이 순교해도 개인만 왕권 받고 그 자녀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게시록에는 가족권 왕권 구우니까 좌자손이 왕이에요 여러분 입맞으면 여러분 자사손손이 왕손이 되요 왕손 왕의 집에 산다고요 예를 들면 청와대에 산다고 청와대에 청와대에 보수는 가요 못 가요 춤만 주저히가 뭐는데 볼 수 있지만 그 못도 간다니까요 경비가 있어서 못도 가요 천년시대요 13,4천이 다 왕국인데 그들 사는 동네가 있어 왕국 동네가 거기 이방인들은요 그 의심도 못해 그래 복음만 갖다 주고 그 못돌아요 왕족들이 살아요 경량하겠죠 그 보석집이요 보석이 뭐요 다이아몬드 보석 게시록 21장 나오잖아요 22장에도 12시인지 보석 보석집에 사는 만 잠이 올까 길바닥에 보석 금으로 깔아 금 유리바닥 금바닥 이렇게 하나님이 대접을 해준다 하는데 게시록 무시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그러니까요 이김을 원하신다 게시록은 예수의 피로 하나님께 갖다 바치고 하나님 심판에 책을 예수께 넘겨줬는데 그 책을 받은 사람이 사도요 보안에게 원문 해석을 누가 받았어요 인해자가 그래서 게시록 해석을 받으려고 북방에서 월남 했어요 49년도 4월 달에 49년도 1949년도 4월 22일 날 월남 했다고요 3발선 넘어왔어요 오늘 49년도 12월 달에 모테또이가 장계석을 쫓아내서 대만으로 그래서 상임위사국의 다섯 나라인데 네 나라가 된거요 미역불서 중국이 없어졌어 그 중공이 나왔는데 그 이듬해에 유엔의 청원서를 우리도 강대국이니까 이어달라 하니까 미국에서 안겨줘 바꿔시켜서 몇 년을 17년을 그래서 71년도 10월 달에 가입을 시켰어요 그래서 다섯 성읍이 순이 나올 때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강대국을 이렇게 이사야 19장 18절에 다섯 성읍 때 중앙재단 세운다 이 목사님 때는 내 성읍이거든 64년도는 그렇게 계시록 실장에 내천사는 사대강고 답이 왔고 이사야 19장 줄 때는 18절 안줬어요 주면 안 맞아 그렇게 19절을 줬단 말이요 이 애급당 중앙재단이 있는데 너는 오늘부터 사포 내고 이 교회를 지어야 된다 그때 돈이 얼마냐 2천원 그때 하루 일당 인건비가 200원이요 그 인부 10명만 사면 돈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10명 사가지고 하루 일시킨다 밤에 하나님이 오셔서 야 돈 없지 돈 다 썼지 2천원 대구 가면 건사가 있는데 돈 대준다 가라 그래서 그러고 갔더니 대구 본적의 땅들이 있으니까요 세단차가 쫙 도두면 와서 문을 열고 여자 셋이 와서 목사님한테 절을 한답게 처음 보는 사람인데 어젯밤에 바 때 꿈에 대구 구구 기도원이 있어요 3층 건물 지하에 100평인데 거기 대구 기도하는 건사들이 모여 사는데 하나님이 그 돈을 갖다 쓰려고 가고 그래서 이목사 만나게 해서 갑시다 하니까 바쁘지 많아 큰 걸 돈 바쁘지 돈 바쁘지 싸주되요 그러하시고 집을 집을 70원 건물 건축을 8달만에 끝냈다 9월달에 지대놓고 12월 1월 엄동 선안도 계롱산에 얼음이 어젯한테 얼음을 세명공사 못하잖아요 하나님 기우도 줘주래요 예표종 혼자서 집 짓는데 그래 한참 일하다가 쓰러져서 피곤해서 그런데 계롱산 상봉에서 또 좋은다 계롱산 계롱산 꼭대기에서 키가 큰 사람이 흰옷을 입고 저벅 저벅 내려오더래 이렇게 그래서 이런 생수병을 가져와서 이거 먹어 피곤하지 이거 먹어 일하라고 그 당신 누구요 나 바울이요 그러더렇게 바울이 씻뿌렸으니 니는 거둬두려는 거야 앞대가 맞지요 그래 힘없고 팔굴 건축하고 5월 15일에 은빛 씻어 이거 세웠어요 그런데 수도원 건물 앞에 반석이요 한 30평이 있어요 그 하나님 야 내가 내 기우를 세울 자리 벌써 이 산에 생길 때 준비했으니 이렇게 가서 쇠꽂잘을 찾으면 쇠꽂잘을 찾으면 쇠 30cm 바위가 뚫어져서 30cm 뚫어져서 30cm 뚫어져서 기봉을 꽂고 세면 한숟가락 딱 바르면 기호가 세워져요 그때 가서 봤지요 기봉 새 봤지요 새 그걸 수도원 7년 끝났을 때 항명진 장로가 항명진 장로가 성당에 갔다 놨어요 수도원 기호가 파괴됐으니께 자기가 순위라고 그거 갖다 놨어요 그런데 우리 그거 가서 지도났거든 그거 가서 그 집에 가서 74년도 924에 그 후에 또 몇 번 갔잖아요 그 기호 봤지요 그 기호가 이목삼 세운 기호인데 그로 와있더라고 그런데 그게 순회재단이에요 순회 기호요 우리가 만나서 성당 가서 예배드리면 서울살 못 오잖아 그러니까 일로 와가지고 여기서 가까이 하고 있는 그런데 사상이 예피와 순 관계를 세까라 3장이에요 성경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 우린 지금 세극 있잖아요 그럼 하루에 제깔씩 하면요 그 다음에 초대봐도 어디부터 가실 거예요 일본 갈 거예요 미국 갈 거예요 영국 갈 거예요 불란서 갈 거예요 오스타라 갈 거예요 어디 갈 거예요 소련은 못 가 소련은 북진할 때는 마지막 갈 거예요 그 빨리 무장해놓으라고요 밤에 잠만 자지 말고 설교 듣는 거 다 노트에 써가면서 무장하라고요 동생들 와서 이거 무슨 뜻이냐고 사대 강국이 뭡니까 열 불은 뭡니까 일곱 머리 물으면요 나도 모르나 카면요 그건 말세중 아니잖아 알려줘야 되지 근데 성경은 감춰진 만나야 만나 비밀의 비밀 보세요 17절 뒤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실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 얘기는 조건이 협상은 안 되고 쓰러지면 안 되고 이기라는 거예요 우리 성가에 이겨야만 살겠나이다 우리 앞에 큰 한란 있죠 뭘로 이거요 철저한 건설 그게 우리 이 재단은 모든 성경을 종합하면 머리돌 재단인데 74년 9위사가 이긴 재단이에요 기오도 주고 다림질도 주고 청량줄도 주고 도장도 몇 끼고 이겼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감춰놨잖아요 성경대로 여러분 성경은요 길이에요 성경에 감춰라 하면 감춰야 되고요 나오라 하면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짓밟혀 또 짓밟혀야 돼요 또 무시당하라 무시당해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 왜 죽었어요 안 죽으면 안 돼요 꼭 죽어야 돼요 성경이 그래 6월절은 죽는 적이요 나무에 달려 죽어야 돼요 돌에 맞춘 게 아니고 근데 이상한 것은 성경은 신비한 것은 노마 제국이 성경을 압니까 근데 성경들로 이어서 나무에 달려 죽은 거야 신빙기 11장 이루느라고 그럼 노마 항제를 누가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들었을 거예요 세 번 들었었죠 예수 탄생에 대해서 요새가 마리아는요 베들렘에 갈 작정 안 했어요 나세토로사 거기서 예놔야 되지 어떻게 고향 차다가 먼 거리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해사고서도 있게 야 이 짐승 새끼야 너 밥만 먹히지 말고 내 아들 태어나는데 빨리 천하의 호정령 내려 그럼 의문도 모르고 호정령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따위에 또 요새부터 따위세 자손인 거로 고향 찾아간 것이 성탄절이라는 말이에요 그랬죠 예수가 3일 부활했죠 그런데 그때 유태인들이 권력을 가지고 교권 가지고 노마함과 같이 7일 안식을 계속 지키는 부활했는데도 예수 부활이 8일 부활인데 그 콘서트 당제가 AD 390년에 야 내 아들이 부활해서 8일이야 안식일이 8일이지 7일 아니야 무조건 곤쳐 7일 날 예배드리면 목 잘라버려 그래서 강제로 8일이 안식이 된 거예요 그 노마 항직한 거예요 콘서트 한티 항제 난 못 봤지만 그렇다고 체계해 보이 그래 확실하죠 그래서 7일이 8일을 바꿔준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식기에는 이렇게 합니다 아 그 8일은 노마 노마 태양절 교회인데 그건 귀신이라고 우상이라고 아니에요 예수는 8일 안식이지 7일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이루셨어요 그 콘서트 항제가 싸우러 가는데 예수님의 길바닥에 십자가 못 박힌 예수가 나타나서 야 황제야 너 7일 안식이를 8일로 바꿔야 된다 예예예 우리 아버지가 기독교 다 죽이고 반대했는데 예수님이 확실히 살아계시네요 믿을게요 그걸 믿어서 그래서 국교가 됐어 노마 교가 우상 국가가 일곱머리 짐승 국가 중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 십자가 복음 전 세계 전하는 건 네 나라가 필요해 그래서 AD 394년에 기독교 국가가 됐어요 국교 나라 종교 나라 종교가 됐다고요 앞으로 이 세상이 예수 나라가 돼요 제림하시면 그런데 이기는 자만 데려간 이기는 자 어떻게 이기는데 주님이 건세 주님께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예정된 사람은 하늘로 가고 예정 안되면 못 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감춰도 만날 준대요 이 만나는 제림여수요 새벽별 제림여수를 만나요 이기는 자는 그래서 지금 마치고 11장에 본론이 나와요 또 흰돌을 줄 텐데 까만돋도 있습니까 있지요 까만돋 콩도 있는데 흰말이 뭐 흰말 흰말이 예수잖아 흰돌 예수의 흰돌이죠 빨간 돌이요 흰돌이야 그러니까 제림주 만난다 그 말이야 흰돌을 줄 텐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는이라 믿음은 비밀이요 여러분 믿음을 옆에 잘 몰라요 자기 말아요 믿음이 커졌어요 좀 작아졌어요 잘 커져 수박만지 커졌어 아직도 콩만해 그 다음에 18절 에베스 교회 서머나의 교회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네 번째 두아드라 교회 두아드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메시아는 아니죠 메시아요 메시아는 터봉거리 총각 숨어 다니고 밥 얻어 먹고 포도 좀 마시고 십자가 죽은 예수는 다르죠 부활 예수 부활 왕건 만화의 왕 예수님이 이 교회에 와서 너 이거 잘못했네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알려주면 해결하면 되죠 이게 오늘 한국의 KNCC 9개 교단이 이세벨 옆에 따라가 이세벨 이세벨 아하방의 부인 에빠르의 딸 귀신여자 거짓 선지 850번 길러서 이게 오늘 WCC 단체요 이거 따라가면 죽인대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경과 인내를 안오니 네 나중행위가 천거보다 많도다 이 교회도 부흥된 교회예요 한국이 부흥됐어요 십자가 교회가 2000년 22억을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거기서 나올 사람이 십삼아 사촌밖에 없어요 입맞을 출장의 목록에 입맞을 사람들이요 그러나 네게 책망한 일이 있노라 이렇게 부흥된 교회에 무엇을 잘못했기에 아단같이 선아 까먹었어 뱀 따라갔다고요 자칭 선지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하미니 하와가 여자지요 뱀하고 살아 뱀이 그 집에서 같이 살아 오늘 교회도 용이 들어왔어요 용 이 뱀이 그게 여자요 이세벨이가 귀신 들린 여자요 그래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따라와 엘리야가 도망갔죠 그래서 다리가 아파서 못 가겠다고 강렬해 40일 가야 시내산 가는데 하룻밤 하루길 가고 힘도 없고 850 목자리에 팔도 아프고 힘도 없고 여러분 사람 모가게 800개 자르면 얼마나 힘들겠어 한번 잘라봐요 사람 없이 무대가리 한번 잘라봐요 무대가리 800개 잘라봐요 힘이 쏙 빠지지 하루 걸어갔더니 기진받히네 그래서 가시나무 노재나무 가시나무 밑에 가서 그게 그늘도 아닌데 피곤해서 쪼그려 앉아서 죽고 있으면 좋겠다 죽고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 데려가세요 이제 더이상 힘없어 못해요 하나님 천사를 보냈어 저님이 배고픈가 봐 떡 갖다 주고 물병 갖다 주고 일참 먹었더니 좀 산을 마시고 그래서 또 잠들었어 두 번째 또 깨워서 그래서 먹고는 가자 그래서 하나님 산에 갔다고요 그 엘리아 역사죠 역사하기 위해서요 3년만 가부 집에 숨어 있어야 돼요 그걸 누가 알아요 그 가부는 왜 살았어요 엘리아 떡 구주고 살았잖아 여러분 엘리아 떡 안 주면 가정 구원이 없어요 엘리아 사상 엘리아를 돕는다 엘리아에서 내가 필요한 상황 된다 엘리아를 나는 보조한다는 그 사상에서야 우리랑 단체이지 니는 니고 나는 나고 끝났다 38선이다 38선 옛날에 2800년 전에 엘리아가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살았다면 어떻게 했을까 지금은 고사하고 놔두고라도 그때 엘리아가 살았다는 갔는데 우지 보세요 우지 보세요 이렇게 했을까요 왜 남자가 와서 자꾸 밥 먹으려고 하는 거야 흉경이 들었는데 다 버렸겠죠 그런데 그 여자도 가부도 원해서 옹이 아니에요 엘리아가 자기가 빨리 찾아다 갔어요 생명의 떡인데 그래서 둘이 만나서 호브레비 가부가 만났다고 둘이서 우지도 않네 지금 엘리아 호브레비요 혼자 갔어요 그 가부도 가부야 만나서 그 3년 6개월을 같이 떡을 구워 먹어서 그 밀가루 사온 적도 없고 기름도 안 사왔는데 자꾸 부친이께 나온다 이거예요 그 이적이죠 그 게시록 11장에 1260일 다시 원하죠 이적이요 하늘 양식이 내려와 영정 양식이 그 종말을 다 보여줘도 별 관심이 없어 구약은 구약이고 신약은 신약이지 구약이 바로 종말이요 여러분 엘리아 단체로 돼야 돼요 그래서 엘리아가 갈매산에 가서 목 잘라버렸어 하나님이요 바로 엘리아가 엘리가 하나님이거든 야가 여호와야 여호와가 하나님이지 바할이 하나님 아니야 그래서 혼자서 열두 돌 재단 쌓고 불이 내려왔어 그렇게 바할이 꼼짝없이 죽었거든 그래서 기소 온 시내로 가서 목 잘라버렸어 주의 선지 엘리아 병 것 타고 하늘에 올라가신 이를 기억합니다 하여튼 꺽냠냐냐냐며요 과거를 묻지 말라고요 마귀만 잡으면 된다니까요 아무리 내가 현재 하리하고 교회가 크고 교인이 많아도 푸틴 못 잡으면요 푸틴 밥 되는 거요 푸틴 자기 이길 그 사상이 있어요 멸공진리 사상이 있냐고요 협상주의요 멸공진리요 그래서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마귀는 사랑하면 안 돼요 마귀는 대적해야 돼요 이 따부 시치 대적해야 돼요 이 천지교 대적해야 된다니까요 사랑이라고 받아주면 안 돼요 사랑이라고 뱀을 집에 기르면 뱀이 잡아먹어 옛날 시골에 농부가 사랑이 많아요 예수도 믿는가 봐 그리고 봄철에 산에 가서 남하러 갔는데 소나무 밑에 풀을 깎다닐게 독사가 아예 또 추운데 나와가지고 떨궈되게 벌벌떨이 추워가지고 아이고 불쌍해라고 옷자리에다 딱 독살 싸가지고 집에 갔다가 이제 아름답게 춥다고 이불 덮어놨어 그 추위가 녹여지고 뱀이가 배가 고프니까 보니까 애가 있어 그걸 잡아먹었대 그 농부가 사랑했는 거예요 미친놈이요 미친놈이요 여러분 마귀를 용납하면 안 돼요 미친놈이요 피가 나도 싸워야 돼 승교가 뭡니까 뱀한테 맞아주는 게 승교예요 여러분 3일 반 죽었다 올라갔겠지만 맞아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사슬이 꽉 차야 되죠 예수 빛만 먹으면 안 된다니까요 내 몸 힘이 나가야 되고 사상이 있고 말씀이 나가야 되지 몸만 왔다 갔으면 허수아비야 3대 무장 안 되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마다 말씀 있을 담비를 받고 있는데 자꾸 받아 먹으면요 4천척 청약되면요 물이 여기까지 올라요 그 물이 날 데려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47장 첫 대교의 건축은 4천척이에요 그러게 시간 다 빼먹고 언제 이슬 받아 언제 측량을 해 측량 숫자가 꽉 차야 되는데 전삼년 반에 그 1년에 주일이 52번이죠 주일 다 나와도 52번 측량을 못해 수요일 금요일 나와면요 또 50일 150일 빼간대 150일 측량하면요 10년 해야 1500번이에요 그러면 4천척 하면요 20년 훨씬 넘어야 돼요 그런데 그중에도 다 빼먹고 주일 빼먹고 수요일 빼먹고 측량이 되다 안 되다 하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이케다 그러면 끝나는 거요 저 예식의 40장부터 성전 건축일 수립바베 성전 건축 약도 약도 생수가 동쪽 문이요 세쪽 문이요 무지막 밑이요 묵장 우요 숨어있어 숨이 나와 그런데 예식을 보고 야 이 생수가 동쪽에서 남쪽으로 갔다가 북쪽 갈 거니까 청량해 일천척 치료에 물이 발먹여 일천척이 모여 1년이요 정상적 해야 되는데 빠져버리면 안된다 청량수급 모지르면 안되잖아요 자 21절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하미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워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 엘리아 시대에 엘리아 친구들이 이세벨 그리스에 다 맞아 죽었어요 그게 엘리아가 답답하니까 하나님 내 친구 다 맞아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답을 줬어 11개사 19장에 야 바래께 무릎을 안고 네 친구 7천명이 있다는 거야 그래 엘리아 그래요 나 혼자 밖에 없는데요 내가 다 감춰놨지 우리 편은요 14만 4층 있어요 그 어디가 인치입니까 우리는 심부름하면 이는 하나님의 친인 거니까 그렇게 이제 10이 달란 5개일 터지면요 나라가 하루에 선지국가 민족들이 순식간 나와서 13, 14층 된다 이 말이죠 그런 것 찾지 마세요 여러분의 신부는 마치 주인 아니에요 우리 주인은 예수님이 아버지 말씀 받아서 이루는다고 그렇게 이세벨 조심하라고 뭐야 우상단지 바할신 바원론 불교도 구원이 있다 그거요 엘리아 원수요 서울에 엘리아 원수고 많아요 불교 구원 없어요 구원은 여수밖에 없어요 21절 또 내가 그에게 해결 기회를 주었어요 그 해결 아니에요 그 버림받은 사람 해결 없습니다 그 음행을 영적으로 우상승부의 음행인데 우리나라 신사참배가요 일본 신의께 절했잖아요 1938년도에 해결하고자 아니하논도다 벌저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테요 또 그로 더불어 가능하는 자들 또 만일 그의 행위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큰 한란 가운데 던져 큰 한란이 마흔 두 달 대한란이에요 성장팡마당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가족 멸망 가족 멸망이에요 모든 교회가 모든 교회에요 필요산 교회에요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렇게 예수 믿고도 계시로 따라가야 되는데 안 따라가면은 육체를 죽인다는 거예요 영혼은 구원해도 두 아들아이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이세별 교훈 협상주의 혼합주의 앞에 안 받아주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는 사탄은요 깊은 비밀이 있어요 사람 죽이는 비밀이 있어요 끈질기게 따라와서 잡아가는 거예요 뱀은 아담을 잡아먹었어요 용이 모세 총괴 다 잡아먹어서 두 사람 남았어요 두 사람 여호사 갈렉 민수기 시대에 와서 강야에서 용이 공격하니까요 모세 사촌들이 모세를 공격해요 아론도 공격해요 미래암도 공격해요 모세가 왕따위 혼자 남았어요 지금은 수료바벨 공격해요 여러분들 공격할까요 도와줄 거요 어떻게 도와줘 어떻게 도와줘 예배드리는 거예요 같이 도와주는 거예요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뭐요 이세별 교훈 따라가지 말라는 것 주님 주신 말씀 편지 도와달라 편지 보가모 편지 니골라 발람 조심하고 에베스 교회는 사랑을 뺏겠으니 찾아오라 처음 사랑 찾아오라 이기는 자와 조건이 이김이죠 그런데 예수가 이겼어요 두 번 이겼어요 그 이 말씀 들으면 이김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인치는 역사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망국을 타시는 건세를 줄이니 망국이 예수님 왕국 건설하면 망국이거든요 전 세계가 같이 왕도를 하자고 주님의 건설을 주시는데 그 아무나 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말씀 잘 듣고 목숨 바치면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럽게 틀은 것과 같이 하리라 여러분 쇠몽둥이 망치로 항아리 깨면 잘 깨질까요 한번 해봐 집어 가서 항아리 금방 버리겠지 놓고 망치로 두드려 패봐 잘 깨지만 된다 이 지구가 항아리인데 예수님이 심판한 암하기가 떠나서 깨진다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나도가 누구요 예수님도 아버지께 받았다 그게 오장의 인권인수요 심판책을 아버지가 하지 않고 아들에게 맡겼어 예수님이 책을 받고 나오니까 하늘나라 찬송이 불러 내 생물도 장모님들도 천사들도 만물도 예수님 책 받는다 노래 불러 근데 땅의 사람은 반대에 예수님 책 받지 마세요 머리 아프다케 그 사탄 새끼들이요 예수님 책 받는데 뭐가 머리 아파 예수 교회가 개시로 알아야 돼 몰라야 돼 그건 순보고 뭐 개시로 알고 있어요 전혀 몰라요 알면 큰일나지 사도기 때문에 교회가 80만명 가는데 개시로 모르는 교회에요 명상교회도 마찬가지야 모든 서울의 큰 교회들이 갯잘을 모르는 거예요 왜요 사도기 때문에 그렇게 심한 뿌리기는 거 자꾸 가을에서 십불이 가을에도 나락이 늘어지면요 빨리 배워야 돼요 만약에 비가 와서요 땅에 대면 싹이 난다니까 그렇게 그 싹은 모순 싹이요 씨를 버리는 거예요 빨리 비옥전에 추수해서 고깔에 들여야 되는 거예요 추수도 때가 있어요 그래서 3대 절기 3대 화 3대 역사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가 건세를 받았대 십자가 순종해가지고 그때 그 건세를 우리한테 나눠준대 14만 4천명이 있길래 잘 보이면 주고 밉상이면 안준대 예수님 절기 때문에 미상 보이면 건세를 못 받아요 그럼 예수님이 보호자 우편에 계시는데 누구를 어떻게 사랑하고 잘 보는지 예수군 종이군 종의 말 잘 들면 예수님 사랑해요 그 지금 말하면 알아들었지? 그 뭔 소리야? 그 뭔 소리요? 예수가 보낸 엘리야 예수가 보낸 바울사도 사도요한 이내자 따라가면 복준다는 거예요 예수가 보낸 모세 따라가면 가나 안가는데 안 따라가 중간에 시험에 빠져서 두 명만 갔어 추레금이 우리 역사를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노마서 15장 4절에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 교훈이라 휘부리 10단계 율법은 참 형상 아니야 우리 그림자여 2사 11장 15절에 세계통기정치는 모세 따라와 같이 한다 추레금 따라와 같이 한다 미가 7장 15절 또 호시아의 장 15절 또 전부 성령은 종말론이에요 종말론에 살면서 종말론 모르면 속인 기묵을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도 한대서 내려와서 사람에게 버림받고 폐법받아도 아버지 뜻도 십자가 승리하니 건설 주더라 나도 받았으니 너희들도 받아가라고 그럼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지 주지 말라 하면 좋겠어요 달라고 해도 안 주는데 27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럽게 트리는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 새벽별이 새벽별이에요 새벽별 강명성 그래서 뒤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게시록 22장 16절에 예수는 따위세 자손 뿌리 자손 강명한 새벽별이다 요즘 새벽의 별도지요 그 새벽별이요 예수 제림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분 그 별같이 이 지구 끝날 때 주님이 공중 공중의 구름도 하시다가 그분이 새벽별이에요 그 새벽별 영접한 사람이 13하십니다 그만치 봅시다 30장입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니라 피곤하고 통고해도 염려할 것 없더라 여호와 여호와를 악망하면 새 힘없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올라가고 올라가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 속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시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영원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받아 길게 노리게 찬란하 이시 거쳐가 서 영원 무궁 그 세계에 찬란 하고 아름다운 제도 성을 받으리 아멘 기도 드립시다 아버지 뜻을 이 땅에 가지고 오신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버림받고 제자들도 예수를 버리고 자기 민족도 버리고 마지막은 아버지께서도 버림받아도 주님은 완전한 신이시기 때문에 성경도로 나시고 성경도로 걸어가시고 성경도로 죽으시고 부자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가셨나이다 아버지가 받은 심판의 책을 요한에게 주시고 이 재단의 해석을 주어서 열매를 맺게 하신 아버지요 때가 되면 속히일 줄 믿습니다 저희들은 어리석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일곱령의 감화감동으로 자기를 바울같이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고 남을 살려버렸고 해산수고도 하고 몸부림치고 기록한 말씀을 이루렸고 해산수고하는 첫대 가정들 첫대 교회 구의사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바쳐진 손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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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당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어느 날 우리에게 이동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준 같이 우리 죄를 사야 주옵시고 우리를 셈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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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